어젯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혜연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무너진 철제 구조물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50대 남성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모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원유 생산 설비 블록을 이동하던 중 철제 구조물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이천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 살던 8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7동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전기적 요인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구체적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한평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36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역의 흑원을 통해 저장은 진화됨을 통해 다행히 시대에서 소방에 참여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